김건희 여사의 문자메시지에서 처음 튀어나온 댓글팀과 관련해 논란이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른바 한동훈 여론조성팀이 있었다고 폭로한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자신도 여론조성에 동참했다며 고백하고 나섰고 이준석 위원은 국민의힘 대표 시절에 댓글 작업을 암시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다들 뭔가를 선뜻 말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그라들 기미가 안 보이는 댓글팀 관련 이야기, 파장이 어디까지 미치게 될까요? 나세훈 기자입니다. 연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위한 여론조성팀의 존재를 폭로해온 신윤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자신도 여론조성에 가담했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 정권을 돕는 차원에서 동참했다는 겁니다. 그 팀이 직접 저에게 많은 요청을 하고 제가 동반적으로 수행을 해줬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이 정권의 황태자이지 않았습니까? 이 정권을 돕는 차원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론조성팀에 한 후보의 측근 인사가 개입해 있다고도 주장했고 김건희 여사 댓글팀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김 여사를 엄호했습니다. 여권 내 다른 댓글 작업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국내인 대표를 지냈던 이준석 의원은 대표 시절 여권 유력자가 대선 때 댓글 작업을 전제로 얘기하는 걸 들었다고밝혔습니다. 야권은 김건희 댓글팀, 한동훈 여론조성팀 모두 수사 대상이라고 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한 조국 혁신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여론조성팀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 측은 자신과 무관하고 알지도 못하는 일이라며 여론조작 작업을 요청한 적도 없다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